자 이제 에이스 결정전 입니다 어떤 선택이 완성이 되... 백선 fits Partner 누가 나와 우리? sure doesn't i know? período 백토리 두해서 공장입니다 자동차 vão께요 지금 노 goggles 저기 나오고 싶어? 배성빈이 아 진짜야? 너는? 내가 나가는데 부담스러우면 내가 배성빈 선수랑 네 저 탈락이라고 하십니까? 누가 나가? 제이스트랙 결정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배성빈 선수가 오히려 탐방을 노릴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피하고 계속 싸웁니다 여기서 점프 드립하는 타이밍에서 이 영역수는 과감하게 붙을 거거든요 이정도 여기 떨어지네요 아래쪽에 먼지 배성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승리를 얻어냅니다 아 내가 너무 유기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continues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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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으아앤오 아아 5